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아이수 가이스터입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다섯 명입니다. 제 주민은 축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카투만두에 있는 5성 호텔인 샹그릴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호텔에서는 지켜야 할 규칙이 많습니다. 저는 회사의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가맹, 한국의 공장 규칙을 청하게 지키고 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을 위해서 청축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했어요. 매우 우스. 소리도 크고 소리도 빠르지 않고 좋았습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제 생일은 1988년 10월 9일입니다. 네, 잘했어요. 자, 왼쪽 보세요. 오른쪽 보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닐끈입니다. 비닐끈. 비닐끈. 발음 연습하세요. 그것은 니파입니다. 발음만 좀 연습하세요. 이건. 네, 다. 자, 동료가 바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료가 바쁘면 제가 하는 일을 먼저 끝내고 상사가 지키려는 동료에게 도와줄 겁니다. 동료가 상사가 지시하면 그리고 업무가 끝나면 동료를 빚겠습니다. 네, 잘했어요. 그렇게,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살림은 했잖아요. 밥도 했고, 대림만도 했고. 너브라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너브라스 버스니티입니다. 고맙습니다.